정체를 공개해 주세요. 이분은 바로 구독자 258명을 소유한 어린이들의 우상, 크리에이터 보티 씨입니다. 크리에이터 보티 씨입니다. 노래가 많은 집이 다 되고 그녀가 좋아하는 노래라 괜찮은 척 안 슬픈 척 노래를 불렀네. 어, 그게 내가 노래를 부른 뒤 우연히 집에 가려 하는데. 갑자기 그녀가 노래방에 가자 하네. 아, 잘한다! 그렇게 나는 그녀를 따라 걸어보지만. 괜찮은 척 사실 난 너무 많이 떨려요. 그냥 아무렇지 않아도 나는 아무렇지 않지 않아요. 근데 그녀는 나를 바라보고는 자기도 지금 아무렇지 않지 않대요. 무슨 말이냐고 물어보네. 그렇게 노래방을 나오고 그녀를 집에 데려다 준 뒤. 무슨 일인가 괜찮은 건가 멍해버렸네. 핸드폰도 없는 늦은 새벽. 핸드폰도 없는 늦은 새벽. 집에서 계속 잠은 안 오고. 그녀가 좋아하던 노래를 널 거렸네. 그녀가 좋아하던 노래를 널 거렸네. 그녀가 좋아하던 노래를 널 거렸네. 시청자 부탁드릴게요. 잠시만 기다릴게요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크리에이터 도티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콘텐츠 만드는 게 너무 즐거웠고. 구워져라. 구워져라. 우리가 함께 나눴던 추억들. 와, 200만이다! 야, 100만 넘으면. 뭘 보면 제일 즐거워요? 토트. 오이도 잘 먹고, 편식하지 말고. 온 세상이 우리 둘의 멜로디를 노래해.